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또 한 번 천만 뷰 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영웅과 신유가 듀엣으로 부른 나쁜 남자 무대 영상이 38번째 천만 뷰를 기록한 것인데요. 지난 2020년 7월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임영웅과 신유의 나쁜 남자 무대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나쁜 남자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임영웅과 신유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두 사람의 훈훈한 비주얼과 가창력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인기는 꾸준히 이어져 지난 13일 해당 영상이 천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14일 기준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34개의 영상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3개의 영상 그리고 모스트 콘텐츠 유튜브 채널에 있는 한 개의 영상을 포함해 임영웅은 천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을 총 38개나 보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천만 뷰 기록을 세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루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